안녕하세요 리즈입니다. 요즘에 많은 남성들을 보면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중년 되시는 분들, 심지어 65세, 70세 되시는 분들도 굳이 내가 결혼으로 다시 묶이지 않겠다. 그리고 복잡하다, 아이들이 못하게 한다. 어쨌든 여러가지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남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결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살림하고 식사 이런 것들이 불편했기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굉장히 결혼을 선호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편견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요즘엔 결혼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젊은 친구들도 심지어 요즘은 결혼을 많이 안 합니다. 결혼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제 아들은 지금 한국 나이로 30살인데요. 정말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 여자를 놓치면 더 좋은 여자를 만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아가씨입니다. 그런데도 결혼을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니 엄마가 봤을 때는 얘가 너무너무 괜찮은데 너는 왜 고민을 하니? 그랬더니 남자들 역시도 결혼이라는 인생에 한 번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신중의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내가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평생 일해서 벌어서 이렇게 갖다 줘야 되는 그런 가정을 꾸릴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여자인가를 계속 생각하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처럼 그냥 결혼 정년기가 됐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은 사람과 결혼하는 그때의 문화와는 지금 굉장한 차이가 있구나라고 느끼게 됐어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남자들이 어떤 감정이 들 때 여자와 결혼을 하면 좋은가? 이러한 감정이 들며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약에 결혼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마 평생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어느 때냐면 굉장히 강렬한 사랑을 느낄 때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사랑의 감정이에요.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이 단지 그 여자가 어리고 예쁘대든지 아니면 몸매가 예쁘고 섹시하다든지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생물학적 반응으로 인한 그런 매력을 느껴서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여자 자체에게서 느껴지는 그런 매력 있잖아요. 어떤 보호본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그 여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감정이 들 때 그 여자랑 있을 때 막 행복해지는 그런 감정이 들 때 그때는 제가 봤을 때 결혼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있을 때 집처럼 편안한 마음이 들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편안한 마음이 든다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을 살 사람은 할 얘기 못할 얘기 그리고 나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또는 우리 집안에 대한 모든 거를 오픈하고 같이 고민을 나눠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있을 때 내가 할 말을 잘 못하고 어떤 불편함을 느낀다 불안함을 느낀다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그 사람이 직업이 좋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그림처럼 예뻐도 이런 사람과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불편한 거는 잠깐 잠깐 만나는 사람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나 평생 함께 할 사람은 늘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힘들었어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가 된다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셔도 좋아요. 이렇게 이런 사람은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비전과 목표가 같을 때 이건 역시도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가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서로가 서로를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살고 싶은 그런 방향이 다르고 또 원하는 그런 목표가 다를 때는 각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상대를 인정하거나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안에서가 아니라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했을 때 나의 배우자로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도 그녀도 이 사람의 이런 삶의 비전과 목표에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또는 나도 이 사람의 삶의 목표를 지지해주고 협조해주고 따르고 싶다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신다면 결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자들도 나와 비슷한 비전을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셨다면 같이 하실 때 크게 싸울 일이 없어요. 둘이 부딪힐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이 여자랑. 이렇게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숨거나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또 더 좋은 솔루션을 여자가 제시하고 남자의 짐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런 능력을 봤을 때 남자들은 아마 그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또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친구는 정말로 머리가 똑똑합니다. 어떠한 문제든지 이렇게 바로바로 설치를 해서 제일 확실한 제일 좋은 솔루션을 찾아내요. 그래서 쟤는 우리 집안의 브레인이다. 이제 모든 결정은 제가 하도록 해라. 어디를 가든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장 최선의 선택을 뽑아내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게 똘똘한 똑똑한 와이프를 두면 남자들은 인생이 편해지기 때문에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난다면 얼른 그 여자와 결혼을 하셔야 돼요. 다섯 번째는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서로의 가족과 잘 맞을 때 저는 우리 아들의 여자친구가 중국 여잔데요. 한국말을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렇게 저희 가족들과 있을 때 전혀 겉도는 느낌이 없어요. 언어가 잘 안 돼도 서로 통하지 않아도 항상 우리 가족과 이렇게 함께 있으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너무 예쁘고 우리 가족 모두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남자친구의 부모다 또 남자친구의 패밀리다 해서 어색해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그러지 않고 막 포옹도 자주 하고 막 이렇게 살갑다 그럴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가족과 잘 맞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싫어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가족들하고 잘 어울리지를 이렇게 섞이지를 못한다든지 하면 그건 굉장히 시작부터가 괴로운 일입니다. 저도 제 아들한테 이렇게 모든 가족이 다 좋아하는 여자 만나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가족이 좋아하는 여자면 좋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자의 입장에서 그 여자를 만났을 때 가치가 높다라고 느껴지면 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느낌을 들게 만들어요. 그만큼 여자가 괜찮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여자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나보다 더 잘하고 더 낫고 나도 저 여자처럼 더 나은 남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노력,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만든다면 그런 여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남자는 무한히 발전할 거예요. 와이프는, 여자는 그런 남자를 이렇게 밀어주고 남자는 더 좋은 남자가 돼서 더 나은 가정이 되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이상적인 가정은 없겠죠. 근데 만약에 더 나은 남자가 되려기보다는 그 여자로 인해서 패배감을 느끼거나 또는 그렇게 잘 되는 그런 여자를 봤을 때 오히려 마음이 상하고 시기 질투를 느낀다면 글쎄요. 그거는 두 사람이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결혼이라는 또 인생이라는 그 힘든 고난의 세월을 함께 잘 이겨낼 사람을 찾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이자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친구죠. 그 사이사이에 또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집을 장만했을 때, 승진했을 때, 좋은 곳을 여행 다닐 때 이렇게 인생에 또 행복,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행복을 진정으로 서로 기뻐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결혼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챙길 줄 아는 사람인지 그런 부분도 좀 섬세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물, 결혼해서 살다 보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자도 때로는 굉장히 외롭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라는 그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그 치열하게 싸운 그 세상에서 그 자원을 벌어가지고 왔을 때 집에다 자식과 와이프를 위해서 자원을 내어놓을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와이프를 얻으신다면 아마 그 남자는 나가서 이 세상에 힘든 그 어떤 투쟁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빠이 연애와 썸이 있는 곳 글로벌 줌 미팅 힐링 카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전 세계에 계시는 한인 분들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요. 한 달에 4번의 줌 미팅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나이대 그리고 나와 비슷한 처지를 싱글들을 만나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소개팅 앱은 위험하다. 결혼정보 회사는 비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저희 힐링 카페로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